하와이 휴! 뭐라고? 하와이 휴! 아 이런 것 좀 하지 마! 아무도 안 따라해! 안녕 만나면 비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누입니다! 뭐지? 자 오늘 저희가 약간 뜨거운 장소에 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호텔로 좀 도망왔습니다. 사실 정확한 거는 저희 사무실에 에어컨이 고정나가지고 컴퓨터 하는데 땀이 막 주룩주룩 나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호텔로 왔습니다. 모인 김에 같이 콘텐츠 찍으면 좋잖아. 형님 또 포켓몬 카드도 많이 까셨잖아요. 어 포켓몬 카드도 많이 깠는데 저 뭐 일단은 중요한 거는 다이루가 100 제가 먹었으니까 괜찮아요. 또또또 다이루가! 또또또 다이루가 다이루가! 다이루가래 다이루가! 왜 개명을 하고 있어 멀쩡한 포켓몬 이름은! 왠지 디아루 가면 디아블로 같아가지고 제가 또 호텔에서 포켓몬 카드깡 한번 준비해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너한테 내가 졌지? 응! 마지막에 내가 졌어! 그래도 짝뚱카드 아주 맛있게 가져가셨잖아. 내 뚜껑초 차리냐? 하하하하하하 오늘은 또 다른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짜잔! 고성 녹돈돼지 맥도날드 햄버거예요. 제가 햄버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잘 됐다 또. 거기에 또 세트까지. 아! 야 감튀 오다가 다 먹었지 네가? 아니 오다가 좀 흘렸어요 내가. 아이 또 구라치고 있어! 이번엔 또 반이나 먹고! 근데 하필 많은 음식 중에 이게 제가 햄버거로 맥도날드 햄버거를 준비한 이유. 짜잔! 맥도날드네! 막 그! 25주년 기념으로 한정판 해피밀 포켓몬 카드입니다. 끝낼 거야? 아니요. 해외 겁니다. 해외판. 아 진짜? 월팩씩 까가지고 피카츄가 많이 나온 사람들이 어? 햄버거를 먹는 겁니다. 아 그래서 햄버거 하나구나 그러고 보니까. 네. 그러면 진 사람은? 진 사람도 뭐 음식이 준비되어 있긴 해요. 아 그래? 네. 짜잔! 아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왜 이것도 햄버 거야. 햄버거 셀리. 아 그래? 진 사람이 이거 맛있게 먹으면 돼요. 모양만 햄버거 모양이면 햄버거잖아 이거지? 하하하 너는 사람 모양인데 왜 사람이 아닌지? 하하하하하 자 그러면은 10개씩 한 번 까보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흰색이랑 검정색이 이렇게 있네. 내가 흰색으로 하겠어. 야 이거 보니까 무슨 접는 게 있는데 여기 뒤에? 아 이게 또 대박인 게 어어? 이걸로 앨범같은 걸 만들 수가 있다고. 아 진짜? 얘를 이렇게 접으면은 박스가 돼. 이렇게. 어 카드꽂이 같은 건가? 어어 카드박스. 아아아우우우워! 오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씌우면은 아아아아아아 카드박스. 우와! 카드박스데. 야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거. 이거 봐봐. 이게 앞모양은 앞에 이렇게 돼있고 뒷모양은 이렇게 돼있고 오오오오오오오오!? 회사스러운데? 일단 이게 핵심은 요거죠? 이거 피카치 나오면 된다 이거죠? 네. 이게 카드 구성에 홀로카드 한장이라 그냥 일반 노말카드 하나 있어. 일단 물짱이 어? 얘 이름 뭐였더라? 얼마 전에 잡았는데 나무.. 나무.. 얘 알아요? 얘 울먹이 아 울먹이.. 오 좀 아시네 울먹이를 몰라? 이거 뭐야? 이거요? 어 너 진짜.. 이거 모르면은 이거 불량이 어.. 이거 불량이 맞아요? 어 맞아 진짜 불량이 맞아? 불량이 맞아 찍은 건데? 이거 뭔지 알아? 이거 꿀꿀이 꿀꿀이.. 아.. 얘 진화하면 뭐 돼요? 꿀꿀이 뭐지? 짜잔 치코리타.. 네.. 자 다음 비카츠뿅? 아 이상이 씨 까비 야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니가 샀잖아 이거 카드 다 똥인데? 불량이? 아.. 네.. 망했죠 아 이거.. 아 야 오늘.. 파츠가.. 야 진짜 너무 별론데? 어.. 야 이거.. 야 이거.. 괜찮겠냐? 잠깐만 그 전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봐야겠다 오우 야.. 오우 야.. 이거 보세요 야.. 어.. 어.. 손에서 햄버거 냄새! 오늘 하루 종일 굶어가지고 진짜 너무 먹고 싶다 내가 지금 피카츠뿅 그냥 까면 내꺼는 거잖아 아림없는 스크린다 피카츔가 레어템인가 봐 야 피카츠 진짜 안 나온다 이런 경우가 있어? 탄생연분이다 걔만.. 걔만 나오면 되겠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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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구멍 맛집이네 너 그러면 이거 뭔지 알아놔? 너 이거 뭔지 모르지? 야 심지어 이거 얼마 전에 파켓몬 고에서도 이거.. 저기 했었잖아 어.. 그래요? 전 처음 뵙는 분 아.. 비웅도 그렇고 휴지도 그렇고 나보다 파켓몬에 대해서 진짜 1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뭐.. 피카츄 나왔어? 엄청난 게 나왔습니다 엄청난 거 안 나왔어 엄청난 게 나왔어요 그냥 사실상 끝이야 이거 솔직히 이거는 피카츄가 나왔으면 이거는 진짜 포켓몬이 날 버린 거야 진짜 자 가봅시다 하나 둘 셋 그렇게 빙몬.. 아 뭐야 허리에 졌다 아니 얘 눈이 창도 모르네 얘한테 피카츄가 나오네 우와 근데 피카츄 너무 귀엽다 아 이거 봐 햄버거 잘 먹게 생겼네 얘가 아 왜 얘만 만나면 맨날 지지? 거기에 싹 피카츄까지 아 피카츄 벌써 다 썼어 거의 없어 아 근데 거기서 나오시면 또 인정 드릴게요 제가 아니 인정이고 뭐고 우리 다 땄는데? 거기서 뭐 나오면 되지 헤헤헤헤헤헤헤 자 3,2,1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좋기는 한데 오오! 파이리 홀로 솔직히 파이리가 더 먹어주는 거 아시죠? 여기 그림 붙여있는 게 누구? 심지어 근데 본인이 골라 가셨어 아 할발이 없기는 해 똥손 인정이죠 피카츄 제발 나와줘 제발 남은 거 다 한번 까보셨 하나, 둘, 셋 뿅 오오오 오케이 오오오오헤헤헤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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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오케이 끝난아도 피카츄 피카츄 피카카 우리는 모두 친구 피카카 하하하하하하하하 짠 아 나 한마디 나온 거야 그러면은? 자 이거 뭐예요? 아 이건 진짜 모르면은 진짜 이거 저 다 알아요 아는데 그런거 다 필요없고 빨리 빨리 까세요 이런거 필요없는거 같아요 여러분 진짜로 아무 필요가 없어 마지막 과연 오 똑같이 염벌이네 나는 피카츄 엠아리 당신은 엠아리 에라이 그래서 진거야 내가? 네 아니 왜 맨날 얘한테만 주냐? 나 불인형 마음을 알거 같아 불인형이 나한테 맨날 이렇게 지거든 그럼 우리 상성인가? 약간 상성이 있는거 같아 인간상성이 어 이거 속성이 있나보네 휴지속성 휴지속성은 비누에게 매우 강합니다 나는 그러면은 비누속성은 불인형한테 한 두배됨이 들어가는건가? 효과가 굉장했다 찌릿찌릿 찌릿찌릿 빨리 젤리 내놓으세요 젤리라도 먹어야겠네요 저 이게 때마침 제가 딱 보석녹떡버거 먹고싶어가지고 이거 사왔는데 이게 제 입에 들어가네요 아 저 생긴거 봐요 오 냄새 좋네 야 역시 젤리와거 아 이제 스멜 젤리 좋아하는거 어떻게 알고 여러분 이거 사이즈 보세요 절대 꿀리지 않아요 너무 부럽다 이거 한 이거 봐 이거 한 300개 붙여야되게 아닌데 지금 카메라에선 내게 더 큰데 맛있는 콜라까지 치즈 아 그 마실거 주세요 음 마실거도 줘야지 마실거 필요해요? 어 아 또 마실거 준비해봤지 내가 오 진짜 제가 자비는 있습니다 어 뭐 뭐 뭐 저도 콜라 준비했습니다 콜라 덩어리야 그냥 제가 자비는 있죠 제가 고맙다 야 많이 드세요 거의 무한 리필 수준이네요 에이 이렇게 막 편식하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잘 드시네 어우 나 패티가 두꺼워가지고 어이구 응 씻는데 좀 시간이 걸린대 패티가 아주 묵직하네 응 아 이거 뭐 마실거도 좀 마셔주세요 이거 뭐 목마르지 않아요? 역시 어우 햄버거와 콜라 완벽한 조합 완벽한 조합이야 아 이게 뭐게 매지? 어우 콜라맛 죽이네 아 그게 딱 햄콜 세트 원래 이제 햄버거가 좀 먹먹하니까 물 마시는 것처럼 콜라를 마시는건데 왜 둘 다 먹먹하지? 와 이게 그 말로맞았던 보송 녹던 버거 음 맛있겠다 아 어우 어우 저 맛있게 먹는거 봐 야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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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짜증난다 야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아아아아 무슨 맛이야 맛있다 아